83번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산업안전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도 아니고 위험물에 관련된 모든 물질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화학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고 이런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또 맞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과산화 나트륨에 물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은 산자가 들어가죠 산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산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과산화 나트륨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인류 위험물에 들어가는 거죠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리는 물 속에 저장한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황리는 물 속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황리는 발화점이 낮아요 발화점이 거의 한 34, 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름철에 우리 한참 더울 때 보면 36도, 38도까지도 올라가죠 그럴 때 상온에 있으면 스스로 누군가 점화원을 가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불이 퍽 붙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온에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떤 열기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해서 34, 5도 정도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리는 물에 또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 자체가요 그 다음에 염소산 나토리움은 염소산 나토리움이나 과산화 나토리움은 다 인류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이 염소산 나토리움도 분해했을 경우에는 산자가 들어가죠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화산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위험물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물과 접촉을 또 금합니다 조회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나 물과의 접촉을 좀 금해줘야 되고요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산소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으니까 일단 3번이 답이고요 아세트 알데이드는 0도씨 이하 온도에서도 인화할 수 있다 인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화점을 넘으며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이 붙기 위한 전기가 발생하는 온도죠 그래서 하한값이 도달하는 온도다 이리 보시면 되는데 이 아세트 알데이드는 인화점이 영하 마이너스 약 38도나 39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0도 이하에서도 인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인화라는 말은 점화원을 가해줬을 때 그 불을 걸어당겨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하 39도씨이기 때문에 당연히 0도 이하에서 인화가 가능하다 이리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어려운 보기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로 분류를 하셔도 돼요 다음에 나올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맞추면 한 득점 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84번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중에서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좀 맞춰줬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안전보고서에서는 포함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에 비상운전에 대한 공자의 평가 기억나시죠 그러면 비상조치 계획이 있었고 안전운전 계획이 있고 공정안전자료가 있고 위험성 평가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나온 건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 여기죠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우선 처음에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공정안전자료에는 유해라는 말이나 위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빼두고요 그 유해나 위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각종 건물 설비 배치도입니다 여기에만 유해나 위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정안전자료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유해 위험 또는 위험 이런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요령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다 암기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는 것도 필기 문제에서는 답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각종 건물 설비 배치도에만 그 단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또 제가 욕심을 내서 맞추실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보기를 보시면 좀 쉽게 좋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리를 해 주신 거예요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이니까 비상조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비상조치니까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안전운전지침서입니다 안전운전 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 안전운전지침서는 안전운전계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것도 안전운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게 비상조치고 안전운전지침서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운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 포기에서 골라내는 것은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욕심을 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5번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런 내용도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디에틸에테르는 1.9에서 48입니다 사실은 디에틸에테르는 그냥 에테르라고도 하고요 인화점이 우리 문제에서 조금 더 자주 나와요 연소 범위보다는 인화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디에틸에테르는 마이너스 45도씨입니다 이 디에틸에테르는 사하류 위험 물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하류 위험 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인화점이다 이렇게도 또 유명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산업 안전에서 다룰 때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칼 때는 빠지지 않고 에테르가 영하 마이너스 45도씨라는 거 이 기회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아시아타 알레이드도 마이너스 39도 같으면 꽤 낮지 않습니까 그죠 인화점이 근데 에테르는 더 낮습니다 영하 마이너스 45도씨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연소 범위는 인화점에 비해서는 조금 출제 빈도가 더 낮아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는 수가 있으니 1.9에서 48로 이 기회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2.1